미꾸라지의 미꾸라지 자연의 날에는 혹시 모르는 개생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식 미꾸라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또 봉지 뜯길 수도 있으니까 위로 높이 돌고 오우! 자 이정도입니다 약해서 금방 미꾸라지가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3주 정도만 해도 오우! 먹었어 오우! 먹었습니다 자 입에 들어갔어요 미꾸라지 들어갔어요 제가 미꾸라지를 한번 투여하겠습니다 3, 2, 1 모카 울고있어 모카 어떡해 5, 2, 1 다시 모카 메가 들어갔어요 모카 메가 들어왔어요 모카 헤엄을 아직까지는 수월하게 맥주 잘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더 보이죠 자 2시 엄마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꾸라면서 사냥하는 건 아닌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드셔야될까요? 근데 이렇게 맛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성장해버렸네 응! 나는 진짜 어떻게 가야 돼? 역시 먹을 거 앞에서 장착하거든요 미꾸라지 때문에 성장해버렸습니다 그걸 미꾸라지거든요? 저걸로 다시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Front Ooh 더 더욱 교육이 시작될 오! 자! 미꾸라지 발견했어요 안 돼! 자! 쫓아갑니다! 안녕! 안녕! 왜 뺏었어? 1분? 안 뺐네 왜 뺏는데? 뺏냐? 10개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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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